친구들 안녕! 안녕하세요. 김유라 전사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태용 전사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윤수 전사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함께하는 교회, 가까운 교회, 보니터 교회 친구들 모두 모두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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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게임을 한 판 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? 진짜, 진짜 간단하게! 모두가 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! 여러분, 이거 뭐라고 부르세요? 탱탱볼! 평환볼! 어렸을 때 탱탱볼이라고 해요! 다 탱탱볼이라고 해요. 요즘 우리 친구들은 그렇게 안 부르는 것 같아요. 양채볼이라고 부르는 데요. 얍삭볼 아니야? 얍삭볼? 얍채철을 먹었다 갔다 한다고 얍채벌이라고 생각해요 튕겨놓고 손바닥을 한 번 튕겨 올라올 때 또 올라올 때 한 번 또 올라올 때 한 번 해서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한 사람이 이 기회를 먹기 연습게임 하나 해볼까요? 가위바위보 먼저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! 가위바위보!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? 그래요? 하나! 쑨쑨쑨쑨쑨요! 룸현훈! 하나! 쑨쑨쑨쑨요! 룸현훈 이렇게인가요? 그래요! 오 잘하자! 엄청 잘하는데요? 맞아요? 네 이렇게 튕겨 네 세 개 세 개 호! 호! 아 뭐야!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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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!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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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! 탈라 안가와! 칠까봐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결을 내보려고 가위바위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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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입니다. 잘 안보이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힘내요.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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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ction 3,4,5,6,7, Itu 손에 맞으면 안돼.. Changing up how are you? 해이Hة 이게 이따 Fly 순식 strength 오류! 오류! 수위 3사!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게 어렵다 지금 저 없이 시작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해 3개 하셨고 7개 구해졌으니까 2차전을 2차 도전해서 그걸 1차전 플러스 2차전 캐스터 좋아요 2차 도전해보겠습니다 화이팅! 2차전 3차전 4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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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화 한번 해보시는데 탁구였잖아요 저는 게임 진짜 못해요 1차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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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차전 잘하는데? 8개 1차전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얌체볼에 진짜 얌체볼이 얌체볼의 주인공 얌체위기 이겨 너무 찝찝하시네 근데 왜 했어요? 눈 좀 그런데 얌치 보러 그랬을까요? 친구들 보고만 떠나서요 왜 있을까요? 화 좀 내지 봐요 요게임 해봤는데 요게임을 잘 못했던 우리 유라 조사님 어떤 겨울이 오셨어요? 저는 이 콩이 손에 받을까봐 그게 좀 무서웠어요 유라 조사님 한 번 더 줬어요 전 잘했는데 전 잘했잖아요 근데 왜 다 공이 쥐고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부중부중하면 막고 막고 그렇죠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타이밍 타이밍 그렇습니다 오늘은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공을 던졌을때로 공이랑 나랑 맞은 타이밍을 맞추는게 준비했던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정도로 하면 안맞겠다 생각했는데 이 공의 정확한 타이밍과 내 생각이 달랐던 거죠 사실 공은 똑같은 정도로 내려왔어요 내가 타이밍이 틀린 거란 말이죠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8개를 보면 예수님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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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면 딱 좋은 타이밍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예로사님을 올라와서 예수님이 내 때가 일어났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사를 막 구집해가지고 당시엔 이스라엘을 식민지 침해하고 있던 로마를 딱 무찔러가지고 예수님과 왕이들을 제자들이 생각하는 타이밍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타이밍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지금이 내 타이밍이 안 맞다고 하면서 딱 소리를 피하면서 그런데 타이밍이 안 맞고 거기에 밥 맞았던 것처럼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었을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뭔가 둘이 백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자전거를 샀으면 좋겠어 내가 생각할 때 딱 좋은 타이밍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아닐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막 코로나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장마 비가 너무 많이 해서 너무 힘들어요 이 여름 너무 더워요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기적처럼 제 성격이 막 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에 돈이 갑자기 막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또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안 좋게 내 인생이 풀어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내 삶에 펼쳐지는 꼭 필요해서 꼭 필요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조금 안 맞을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타이밍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